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분사항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제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매서운 고용 한파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일자리가 사회적인 화도인 요즘 충북의 일자리 정책을 함께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이기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더원 선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김채광 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메일 김미정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과 함께 충북의 일자리 현황 살펴보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 키워드로 충북의 현재 일자리 현황, 일자리 고용 상황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부터 편하게 이거는 순서가 정해있지 않습니다. 김미정 기자님부터 좀. 네, 저는 일자리는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랑 딱 맞는 상대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요. 나의 행복지수가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만큼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결혼이나 일자리나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좀 알아주는 상대를 만나고 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일자리는 결혼이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은 제가 총각 시절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김 과장님일까요? 저는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을 오매불망이다 이렇게 기워드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을 보면요.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밑으로 하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원래 경제 성장률이 한 2.5% 정도, 6%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인 경제 문제들이 젊은이들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오매불망 취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키워드로 충북의 일자리, 또 고용 상황. 이 과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보합 대화를 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 대화합을 이루사는 뜻으로 새해의 희망을 담는 사자성어로 종종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고용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해봅니다. 네 보합 대화 사자성어도 저희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 박사님 예. 바쁜 소방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오히려 자꾸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진정시키기 위해 바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충청북도의 일자리 현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의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진단이 될까요? 이 과장님 먼저 좀 부탁해 드릴까요? 지난 10월 달 보면 69.6%로 전국 이유로 전국 평균은 66.8%로 2.8%포인트가 좀 높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2.0%로 전국 3.5%보다 1.5%포인트 실업률이 낮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다 동의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에 비해 보면 충청북도 지역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 그러면 기업 본보들로 보면 주로 충북 지역이 전국 대비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을 보면 그래도 전국 대비보다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는 진단을. 그건 이제 고용률만 봤을 때요. 고용률만 봤을 때. 소 박사님. 고용률만 봤을 때는 참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동의 1위가 아마 제주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적인 측면을 따져볼 때는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게 썩 좋은 거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술치만 놓고 보면 아주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네. 지금 질적 위로를 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질적으로 본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신다면. 네.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의를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흔히 근로조건과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원으로 본다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임금이 되겠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잡프레스티지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위신, 명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직무만족. 세 가지를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문제에 많이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그것이 좀 우수하다. 한 번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복합적으로 보면 세 가지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질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률만큼 만족도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신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차후에 계속해서 깊이 다뤄가겠습니다. 혹시 김민기 기자님 보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의 고용주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고용난 속에서도 고용률 전국 3위로 아주 선전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상위권, 그러니까 전국에서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 수치상으로는 일자리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단기직 위주로 많이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충북 지역 일자리의 특성이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낮고요. 30, 40대 근로자가 적고 대조락력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가족을 도와주는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청년 인재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청년 인재 근로자들이 좀 적다라는, 심각하다라는 것과 일자리들이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가 사실 도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일은 많이 오래 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는, 근무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직이 자주 일어나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좀 떨어지는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충북이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좀 질적으로 좀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도 이제 북부, 중부, 남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지역별로도 좀 일자리 현황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중부권 같은 경우에, 중부사군 같은 경우는 일자리,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도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지역, 시골, 약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고용률을 오히려, 고용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건 이것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 기자님도 뭐 특히 이제 충북만의 어떤 일자리의 특징들을 좀 몇 가지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충북의 일자리 현황. 우리 충청북도의 일자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몇 가지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수 박사님. 충주, 진천, 음성, 충주까지 이어서 중북권으로 완전히 편증되어 있고요. 이제 제천이 교통도 좋고 해서 조금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런 대로 그런 제약회사라든가 특히 자동차 부품업층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남부가 제일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충북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4월에 약 10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세부 계획들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또 점검하는 것이 또 좋을 텐데요. 현재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습니까? 이 과장님, 이건 어떻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올해 충북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만 2천 개로 3분기 지난달 9월 말 현재로 7만 6천 명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얘는 약 목표 대비 73.6%로 12월 말까지는 달성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한번 나눠보면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분이라면 8만 1천 명 계획에 한 6만 5천 명 9월 말 실적이 나왔고요. 민간 부분, 저희들이 충청구에서 중점적으로 투자위출 활동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여기는 한 2만 1천 명 목표의 절반인 한 1만 1천 명 채용이 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부문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10만 2천 개면 사실 글쎄, 얼떨 생각하기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일자리의 숫자인데 실제로 이제 일자리로 봤을 때 그렇게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느낄 때 피부로 와닿는 일자리들이 그럼 생기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첨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것은 내가 한번 몸을 담으면 평생 갈 것을 희망하는 일자리는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저희들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유출 투자위출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수도권으로 다니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다가 지난 10월에 중공식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 연말까지 기존 뽑은 인원 보면 한 1천 명 정도 채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에 와닿게 1천 개냐 5천 개냐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내 한 사람이 취업을 본인이 직접 할 때에는 무지하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중으로 계산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아마 고용창출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기업을 유치해서 대기업,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뺏길까 봐 전전건건하거든요. 그러면 질적으로는 우수하게 되는데 일단 관련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가 고용만 본다면 다른 측면을 보지 말고요. 고용 측면만 본다면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 있다. 이런 걸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즐길 수만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 가서 보면 대기업이 들어온다. 여기서 이름을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경력 사운드를 뽑고 이렇게 할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 측면만 본다면 투자 유치가 그렇게 마냥 반길 것만은 안다. 그런 측면도 있다. 다른 분들 혹시 의견은? 제가 박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드리면요. 실제로 저희들 인력 시장 구조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의 주원인이 임금 격차나 근무 환경, 사회 인식 차 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박수님 말씀대로 대기업 보면 사실은 임금 격차나 근무 여건 이런 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도로 뺏길 수 있는 우수 인력이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기자님? 사실 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사실 도내에도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일자리, 신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한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도 중소기업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조금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좀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기업이. 이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투자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대만큼 고용 창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동화 시설로 해가지고 다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창출이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것은 아주 협격한 공을 세우고 있죠. 사실은 그 지원을 좀 잘해서 좀 활력이 붙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거나 뭐 홍보가 안 돼서 혹시 좀 잘못 가고 있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일 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도하고 저희들하고 고용부하고 합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취업 박람회라고 많은 걸 하고 있죠.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다는 게 좀 풀어주시면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구인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가 원하는 구직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어느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가 이제 서로 미스매칭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잘 교류될 수 있으면 지금 있는 임금 격차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정보 문제 때문에 지금 일 년 단위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고용부하고 합쳐서 뭐 취업 박람회나 안가라면 CEO들 대학생들이나 모여 있을 때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나 방금 전역 장병들의 회사를 찾아가서 부대를 찾아가서 기업 설명을 하고 서로가 정보를 많이 교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정보 비대칭이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꾸준히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 그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나온 김에 계속해서 충북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의 좀 아쉬운 점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일자리 정책에 아쉬운 점 좀 말씀드리자면 충북도가 충북형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생산적 일손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충북 지역 고용률을 높인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20만 8천 명이 참여했고 실질적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1만 2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중소기업에 일손을 보내서 하루 4시간을 일하면 일당 2만 원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통계청의 취업자 산출 방식에 보면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잡는데 충북도의 생산적 일손 봉사가 바로 취업자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거죠. 사실 고용 형태를 보면 임시직이나 단기직이었어요. 저희가 아까 계속 충북 지역 일자리의 질이 낮다, 단기직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 바로 생산적 일손 봉사가 그 기여를 한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생산적 일손 봉사가 사실 충북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질을 낮추는 데도 또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래서 뭔가 고용의 연속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것은 좀 숙제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용이 좀 더 안정되고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보완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거를 좀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근에 방송에서 보신 거 알겠지만 광주형 일자리라고 자동차사하고 광주하고 협업을 해서 연봉 1억대를 갖다가 5천만 원에 준하는 광주일자리를 지금 뭐 해서 방송을 보신 거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에 할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좀 발굴하는 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관계자들이 연구원, 기업인, 특히 중소기업인 운영하시는 분들 실적으로 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 좀 해보자.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종전보다 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좀 많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심학생님. 충북형, 광주형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좀 주제하고는 좀 달라는지는 모르지만 충북에서 내놓는 정책은 다 충북형 일자리 정책이 되는 건지 좀 짚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뭔가 했더니 별거는 아닌데 사실은 뭐가 다르냐 노동조합을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노사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광주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 우리 충북형은 어떤 뭔가 아이덴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적 일손 봉사 했으면 어떤 그 취지라든가 아니면 목적이라든가 일자리 자체는 질이 나지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아이덴티가 충북만이 할 수 있는 아이덴티가 있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박사님 말씀했듯이 충북도청이 지금 고용 창출해서 외부의 기업을 자꾸 영입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의 인재가 방출되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좀 좋은 기술 창업을 많이 육성을 해서 자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수술이 일어나는 그런 쪽으로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일자리를 얘기할 때 창업도 사실은 일자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김과장님? 네, 대전의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충북에서의 창업 어떤 형태는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면 주로 일자리가 민간 기업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충북 지역의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유치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 충북에는 창업이 일어나서 그 자체에서 창업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고용을 일으키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창업이 만들어지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아주 안정된 양질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충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창업을 일으켜서 창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창업하면 많은 분들이 청년 창업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청년 창업 쪽은 특별히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청년이 창업하면 우리가 창업을 보면 기술 창업이라 생각하는 창업을 둘 수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 창업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창업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선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술이 보통 있는 데가 대학이나 연구소죠.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학생들, 그리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창업을 잘 일으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창업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쉽게 창업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을 때 기존에 창업했는 사람의 경험들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을 때 누구나든지 언제라도 전문가와 그들이 어떻게 창업할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에 대해서 허심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창업에 나섰을 때 창업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자원들을 쉽게 조달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줘서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들을 예를 들어 청북, 도청하고 저희들이 중기부가 해나가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창업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충북이 사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창업 쪽이 사실 청년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창업 쪽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많이 이룰 수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 창업률이 한 2.8% 정도로 그렇게 전국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아까 창업선도대학 이렇게 해서 지원 대학에 있는 지원기관들도 15개가 있는데요. 이도 전국 대비로 보면 한 1.9%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창에 청년사관학교도 개소하고 저도 거기를 취재해 봤는데 청년들이 어쨌든 창업 열기가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더 관심 갖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업, 그런데 우리가 또 창업하면 사실 커피숍 내고 치킨집 내고 이런 생계형 창업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고용 효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두 명 고용 창출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창업 쪽으로 뭔가 벤처를 꿈꾸고 회사로 나아가는 그런 창업을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기술 창업은 기술이 있어야 창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후에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고 적은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봤으면 예를 들어 당장 대중과 단순 비교를 해봐도 충북 쪽이 그렇게 양호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 창출이 되려면 5년 이상 7년 뭐 이런 정도에서 확고하게 굳어진 벤처 회사들 이런 데서 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 창업 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좀 주력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가 더 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이 학부 출신으로 이게 바로 창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외국에서도 비즈니스쿨에서도 앙스프레니쉽이라는 과목이 설강된 경우를 보면 전부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비즈니스쿨에 와가지고 앞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과목을 듣고 거기에 사업객서도 내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학부생들도 바로 창업에 뛰어든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회사에서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청년 창업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5년 이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기업 그런 기업이 많이 필요하고 고용 창출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바꾸는 게 안 좋은가. 뭐 좋지요. 한 회사에 5명이다. 곱하기 창업 회사 몇 개 이러면 고용 인원이 나오는데 창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떤 성공을 해가지고 이뤘을 때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반에 올라선 기업을 지어주는 게 더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충북이 잘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럼 또 뭐가 있을지? 저는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본부에서 하고 있는 출근이 기대되는 행복기업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게 충북도와 고용노동부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 주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뭔가 충북에 지금 일자리 질이 좀 낮다.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적절하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자가 수시로 중소기업,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직원들로부터 CEO로부터 문제점이 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듣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또 마인드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조직 문화를 바꿔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일자리라는 게 100m, 2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에 걸쳐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바꿔주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면 복지도 늘어나고 이직률은 낮아지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일자리 질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충북 세일본부의 행복기업 프로젝트가 더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도지원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또 잘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소 박사님. 생산적 일손 봉사도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의도가 고용률 높이고 실업률 낮추려고 하는 데 둔 것이 아니고 고용 일자리라고 하는 게 보면 틈새 일자리도 있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맞춰야 될 것도 있고 그때 그걸 매칭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좋은 정책이지 평가자라 할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일자리의 수준이는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쌍방을 다 좀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거 지금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금 전국에 5개가 운영되다가 지금 다 확대를 했죠. 그리고 17개가 지금 운영 계속하고 충북에서도 지금 혁신세타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죠. 있는데 보통 이제 거기는 창업을 원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입교를 합니다. 입교를 해서 거기 안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죠. 하고 졸업하면서 창업 자금을 국가에 지원해서 최소 1억 정도까지 지원해서 받겨놔서 창업을 시켜서 지원해줍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A부터 Z까지 전문가의 다 지도를 받아서 자금까지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사관학교는 완전한 군인이 되는 기업가가 되는 그런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저도 한번 취재를 갔었는데요. 개소식 날 입교환생들을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열의도 되게 뜨겁고요. 또 미처 자기네들이 어려워서 도움받지 못했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멘토링이나 코치를 통해서 해주신다고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품 개발비로 1억 원 이렇게 지원받아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창업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서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올해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내년 초에 다시 2기를 받을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드리면 충북도의 정책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률이 다른 데는 한 6대 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충북이 좀 낮았어요. 충북이 좀 낮았어요. 그게 우리 충북의 창업 분위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위기도 좀 더 빨리 군불이 더 짚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충북의 현황, 또 문제점 여러 가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가 있을 만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충북만의 문제도 당연히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 중에서 우리가 모범 사례로 꼽아올 만한 벤치마킹을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 기자님. 올여름에 제가 일자리를 주제로 기획 취재를 했는데요. 부산과 순천과 스웨덴을 갔다 왔습니다. 외국까지.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최근 1년 동안 일자리가 만 개가 증발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고용률이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꼴찌인 부산을 왜 취재하러 갔냐 말씀드리면 사실 부산은 최악의 고용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 민간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도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굉장히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산을 선택했고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부산 시장이 취임 50일을 맞아서 기업들과 첫 상견례를 했는데 그런 부탁을 합니다. 부산이 지금 최악의 고용 상황이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상용직으로 기업당 한두 개씩만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업들이 다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1년 내에 일자리 만 개를 만드는 데 약속을 했고요.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부산 상공회에서 회원사가 650개라고 해요. 한두 개씩만 만들어도 일자리 1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산이 지역성이 강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충북도 얼마든지 우리 충북 도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충북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이 사실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함께 일자리를 조금조금씩 같이 나눠서 10시 1반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부산 시청 1층 로비에서 채용박람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그리고 로비 1층에 부산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상시로 항상 열리는 거죠? 네, 수시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로 열리고요. 그래서 구직자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구직 상담도 하고 구직 활동도 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부러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자리 지원센터나 채용박람회가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렸던 건 아닙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일자리에 많이 신경을 써보자,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센터도 옮기고 채용박람회도 열고 있는데요. 우리도 사실 상하 반기에 대규모로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수시로 열고 업종별로, 기업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채용박람회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기자님 스웨덴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스웨덴에서 어떤 거 벤치마킹할 만한 게 있던가요? 네, 스웨덴은 사실 세계에서 고용률이 4위인 고용선진국이고요. 고용률이 77%입니다. 그래서 특히 창업을 통해서 대규모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볼보 자동차, 이케아 가구, 창업 성공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두세 명이서 창업으로 시작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은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대규모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일단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그렇게 경제적 부담도 덜하고 사회적으로 너는 실패자야라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것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여기에다가 혁신청이라는 창업 전담 정부 산하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곳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단계별로 창업을 지원하면서 누구나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부 지원 예산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창업에 성공했던 기업들이 후배 창업 기업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또 하는 거예요. 투자를. 민간 투자도 활발해서 창업 지원 예산이 넉넉한 편이다 보니까 창업이 계속 활발하고 창업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 대규모로 되고 이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스웨덴 일자리 정책에서 배울 만한 점은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오후 4시나 4시 반이면 다 칼퇴근을 하는데요. 소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진짜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근에, 후유일 근무에 업무가 되게 많은데 스웨덴은 그런 적 딱 주어진 시간만 일하고 이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 창출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우리가 하기에는 경제 구조도 다르고 산업 환경도 다르고 요원해 보이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좀 나눠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태계가 이미 잘 굳히게 돼 있는 그런 곳이군요. 제가 처음으로 드리면 스웨덴은 그런 경우를 맨날 했죠. 스웨덴은 예를 들어 60년대 스웨덴이 굉장히 조선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 산업이 시부터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내주게 됐죠. 그러면서 말메시가, 스웨덴 말메시가 조선 최고의 강국이었는데 아주 몰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고공 크레인이 골리아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말메시민들이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메시가 거의 황폐하다시피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스웨덴에서 말메시를 살리기 위해서 창업의 기치를 내거는 거죠. 그래서 말메시에 창업센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조선센터에 신산업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말메, 그리고 기술 창업을 위해서 말메 대학교를 말메에 만들었죠. 그리고 말메 대학 기본에 의해서 기술 창업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말메시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얘기를 받죠. 평균 연령이 35세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그 당시에 실업률이 15%씩 뛰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안정되고 아주 발전된 북유럽에서 아주 순진한 도시로 변했죠. 그러나 아마 스웨덴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 전에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 살아야 될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스킨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 이제 이 상황은 계속해서 어두운 전망이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특히 내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좀 정답에 가까운 해법이 될지 우리 이 과장님 아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얘기도 좀 들으셨는데요. 내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기자님하고 과단께서 말씀하신 타시동 타 다른 나라에 저희들이 좀 배울 건 배워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사실 좀 어렵다고 금년도에 최저임금과 그런 시간 단축했다라는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확산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 7기 일자리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일자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한 충북형 경영을 통해서 경쟁 성장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뭔 말씀이냐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대표적인 게 명성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 군산 같은 경우에 조선업이 잘나가다가 지금 고꾸라지는 상황에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혁신의 기회를 좀 놓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이 반도체 산업이 무한정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과한 2020년이면 내리막길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충북이 중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천 전략으로다가 한 네 가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내수에서 수출 전환 성공 사례 발굴해서 확산시키고 그걸 위해서는 기업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R&D입니다. R&D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세 번째로다가 R&D에서 개발한 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품질 경영과 생성성 향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실책을 좀 더 강화하고 마지막으로다가 제품 인증과 마케팅 지원 지원을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이 할 게 아니라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쳐서 나누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으로서는 중소기업을 결국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 또 성공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과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김 과장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스마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마트가 될수록 아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생각으로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창업 트렌들이나 기업 트렌들이 많이 변해가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재 영입을 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영입돼서 이쪽에서도 그런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아마 도에서 지금 창업팀이 하나 만들어졌죠. 조직개혁들도 도에서 충분히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팀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 사이에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개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 갭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선진국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물론 그건 전 분야에 다 걸쳐서 교육도 개혁이 되어야 할 거고 산업이라든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잘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에 맡겨뒀던 어떤 경제 원리를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제가 돼서 혼란이 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효과가 뿌리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중요한 건 경제 관련 주체들을 끌어들여서 사회적 대학이구를 만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풀 생각들을 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노동계획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 정부가 친노동경제정책을 피는 마당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걸 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 기자님은 내년도 당장 어떤 것들을 풀어야 숨통이 튈까요? 저는 사실 충북 일자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는 괜찮은 편이고요. 한 향후 2, 3년간은 그래도 일자리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청주공장, M15 공장이 중공하면서 내년에 한 2천 명 정도를 신규 채용한다고 하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충북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간은 그래도 고용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북도뿐만 아니라 아까 부산 사례처럼 기업,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 같이 이렇게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일자리 관련해서 충북의 현황 또 앞으로 해결해 봐야 될 문제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웃다 하신 말씀들을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부터. 우리 사례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아마 교육 부분일 겁니다. 교육 정책하고 연계가 돼야만이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도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천음상에 가면은 중소기업도 많고 중견 이상의 간부들을 보면 다 혼자 와서 살고 있거든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 교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진학률 높은 중고등학교를 거기다가 지역에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면 있는 학교도 육성을 하고 교육 정책하고 떨어질 수 없는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정 기장님 마지막으로. 네, 양보다 질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일자리 정책도 저는 양보다 질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매달 고용통계를 놓고 이달에 취업자가 몇 명이 늘었고 실업률이 얼만큼 떨어졌고 이런 내용을 많이 기사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숫자에 연연하고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순이 매기는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되려면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좀 질을 높여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속성장을 가져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충북 지역 경제도 성장하고 충북 지역 근로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 네, 뭐 매년이 더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고용 구조에 관한 문제는 항상 진화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하고 도화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나가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당장의 실험들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양질의 일자들을 많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끈기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듣게 들으셨습니다. 가서 이제 또 전달하시고 함께 고민해야 될 얘기도 많이 들으셨는데요. 김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할 건 적극 반영하고요. 사실은 구인자나 구직자나 서로 이제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베이비부드 세드로서 무조건 대기업 이주가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도 상당히 좋은 데가 맞습니다. 종전에는 40대 되면 무조건 퇴직하고 50대 되면 집에서 한다고 하지만 요새는 중소기업과도 근로직 기준법이 강화돼서 정년까지 다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메인의 먹거리는 일자리 창출이 되어온다고 하고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투자 이체와 정규 요건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요.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또 많은 말씀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애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죠. 역시 또 일자리 정책이죠. 그냥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복지임은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절실해 보이는 때입니다. 충북시사 토론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